꽉꽉꽉꽉 싫어! 나 먼저! 나 먼저! 야호! 꽉꽉꽉꽉꽉! 잠깐! 나 먼저! 나 먼저! 꽉꽉꽉꽉! 잠깐! 나 먼저 나 먼저! 꽉꽉꽉꽉꽉꽉꽉꽉? 아아 못 돼! 우리야! 우리 미끄럼틀탈까? 아니 너희들 왜그래!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어깨 미안 미안 이제 나 먼저 먼저 안 할게 차를 차를 탈 거야 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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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 쓸게 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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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로 다이 좋게 차를 대로 화장실 화장실 어머 당신도? 당신이 먼저예요 그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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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곰 먼저 쓰려고? 문 열어드리려고요 차를 차를 들어가세요 네 아기 곰이 친구들과 놀아요 차를 차를 사이좋게 놀아요 미끄럼틀 탈 때는 차례차례 화장실 탈 때도 차례차례 손을 씻을 때도 차례차례 잘한다 차례차례 차례를 잘 지키는 아기 공 참 잘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